읽읍시다. 방송 나가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김재윤이가 교수도 아니고 김용만 씨가 머리에 흙이로 붙은 교수고. 잠깐만요. 한일 공공도서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전국의 370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혹시 집 주변에 뭐 도서관이 있습니까. 다니면서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오락실이나 뭐 만화방어만 하고. 도서관이. 그럼 자 1번 한번. 2,581관. 일본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외국은 아주 작은 마을에도 도서관들이 다 있어요.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의 자기가 있기까지는 동네 작은 도서관과 책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각각 작은 마을마다 도서관이 많아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문화가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야. 그림 보니까 말이죠. 숙자 엄마가 집을 나갔었잖아요. 근데 집을 돌아오는 장면이 아닌가. 이 책은 아이와 그 부모가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러한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책이 있으면 저는 진짜 이거 녹화하고 보고 난 이 책을 읽고 싶어요. 지금 기분. 지금 기분이 근데 오래 안 가잖아요 그런 기분이. 오래 안 가죠. 지금 또 순간 이 얘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도 이 책 이 괭이부림할 아이들 100권을 저희가 나눠드리는 도중에 어떤 한 분이 어? 이 책 읽었는데. 그러면은 선물 팡팡 선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책을 좀 아는 분들이 찾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한 시간 몇십 배 이상 나왔거든요. 아 혹시 제목을 모르겠어요 하고 찾아온 분들도 있으세요? 예. 책 제목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무슨 책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괭이부림할 아이들. 그렇죠 그렇죠. 그 책 이름이 뭐라고요? 괭이부림할 아이들. 괭이부림할 아이들. 그렇죠. 확실하게 인식을 좀 시켜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무슨 책을? 괭이부림할 아이들. 우리가 그냥 20분 동안 이것만 하자고. 그래야죠. 괭이부림할 아이들. 어쩌록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름을 확실하게 인식하실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괭이부림할 아이들. 이야 이거 보니까 말이죠. 책이 이렇게 많아요. 오늘 선물 드릴 책이 이렇게 많은데. 책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괭이부림할 아이들. 다소 지겨우시더라도 웃으면서 이렇게 쳤어요. 뭐라고요? 책 제목이? 괭이부림할 아이들. 예예. 지금 보니까 말이죠. 중학교 그 어르신께서 책을 듬뿍 가져가셨는데. 예예. 그렇죠. 아셔라셔라. 출발하기에 앞서서 베스트셀러 5. 오늘은 비소설 부문입니다. 반가워 책들. 보니까 말이죠. 오늘도 기름이 이렇게 뭐라고 말았나요.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일단 상상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 상상력이 이 책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주고 싶다면. 이 책을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읽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 이 책. 저도 이걸 빨리 하나 구입을 해서. 저희 아버님 갖다 드리면서 읽어달라고. 신화는 미궁이거든요. 네. 미궁 속에서 끊임없는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희들은 가끔 교수님 말이 미궁이에요. 자 4위.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몰랐던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이런 책이 재밌어요 또. 그러니까 만약 유재석 씨를 복제를 했다. 그러면 유재석의 지문이 복제 인간하고 같을까요. 글쎄요 메뚜기의 지문이. 아 지문은 다릅니다. 복제를 해도. 아 이 안에 그 답이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3위. 이건 유난히. 유난히. 이거 책 제목이 안 보입니다. 역시 한비야 씨의 바람이 강하긴 강하네요. 중국이 그 새로운 변화를 이 책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하나하나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비야 씨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세 사람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종이를 만든 사람. 종이를 만든 사람. 그 다음에는 그 활자를 만든 사람. 그 다음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절대 책 읽기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책의 바람은. 게릴라 전을 하면서도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뭘 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2위입니다. 이야. 너무 끓이십니다 책을. 이 책은 벌써 그림부터 다르게 왔습니다. 우울할 때는 이 책을 권합니다. 이 책에는 많은 동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 동물들이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직장 상사는 자녀를 분노려 보고. 직장 상사고. 이 직원이에요. 어. 아 그러면. 아 이게 다 책이 지금. 모두가 나를 미치게 한다. 어우 미치게 읽고 직전에 능력이 해요. 뒤저보다 몇 분이 한 마리 나오겠는데요. 대망의 1위를 발표합니다. 자 대망의 1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큰 책이죠. 쥐 두 마리와 그리고 조그만한 인간들의 그 우화인데요. 변화하자. 가장 빠른 변화는 나의 어리석음을 탓할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조그만 치즈라는 것은 우리의 그 행복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경이불이 말 아이들 역시 1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요즘 서점가의 돌풍입니다. 강타했죠. 4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읽어요. 단판으로. 예. 신길래 씨가 문제를 내고.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합니다. 그럽시다. 지난주에도 2대빵으로 이기다가 내가. 나머지 그것보다도 표현이. 2대빵 뭡니까. 약간은 이러면서. 2대 떡이라고 하려고 그랬어. 이 사람아. 내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책 앞에 놓고 이렇게 짝다리 짚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람아. 짝다리라니 이 사람아. 땅은 이 사람아. 2대 떡은. 이 사람아. 당신 얼굴이지. 호빵랑 떡밥.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수준 낮은 언어를 구사한 점에 대해서. 학교 선후배 관계고. 지금부터 저희들도 읽을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옆에서 꼭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페이지 벌고 들어가네. 사실 이 페이지 그림이야. 그림이야. 아 정말. 미칭하네. 아까의 모습하고 우리가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눈도 설해졌어요. 좀 더 읽고 싶은 생각이 진짜 듭니다. 방송 때만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도 그런 마음을 좀 가져요. 아까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눈빛 살아나네요. 그렇죠? 이야 눈에 광채 띄네. 이야. 대두네. 숙자하고 숙희 엄마가 돌아왔죠. 마늘을 까거든요. 부업으로. 그런데 새벽에. 마늘을. 몇 포대를 받을. 정답. 정답. 책을 그 부분만 여덟 번 읽었어 내가. 둘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동시에. 몇 포대인지. 하나 둘 셋. 세 포대. 세 포대. 오 예. 네 포대지. 네 포대. 그렇지. 세 포대. 세 포대. 세 포대. 어디 있어 어디. 세 포대 이 사람아. 아니 한 포대 이미 깠어? 자 오늘 뭐 말이죠. 이 명도 나오는데 사람이. 말 많이 하지 말고. 이 책 다 빨리 합시다. 빨리 물어보고. 오늘 전체적으로 저의 방향은. 모든 걸 좀 천천히 하고. 그러지 말고. 여분 여분 여분. 어디 여분. 책은 평소에 좀 많이 보시나요? 가끔. 가끔 무서운 답이에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TV에서 봤어요. 잠깐만요. 정리해봅시다. 정리해봅시다. TV에서 보시고. 네. 샀어요? 샀어요 이 책을? 진짜 사셨어요? 네.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근데 읽었어요? 아니요 아직.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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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 숭의 요거구나 그죠? 초조화 중. 예? 샀어요. 혹시 저. 이 책. 아 이거.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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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봤다. 학교 책 있는데요. 누가 빌려가가지고요. 앞에 조금 있다가. 말았어요. 잠깐만. 내가 또 해군 출신 아니에요. 해군 출신이에요. 해. 서. 야. 조금은 듣고 있어봐요. 오. 야. 군대에서 어떻습니까? 책들을 좀 많이 읽으세요? 근데 저 이거 샀어요. 오. 오. 왔어. 왔어. 방송하고. 다 읽었어요? 지금 읽고 있어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어. 대학교가 스키. 스키. 스키 나온다. 스키. 스키. 스키가 어떻게 됐는데. 고추 놀고. 고추 놀고 있죠. 여기 지금. 고추 넣는 거는. 진짜 앞에인데. 가시페이지 이쪽에. 책을 읽고. 아 여기 책을. 아 형수. 어우 밀란 쿤테라의 장편 소설. 평소에 좀 책은 많이 보시나요? 제가 과가 책 보는 거라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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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무슨 책. 왔어. 책을 갖다 항상 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듯한 느낌이 드는 책 아닌가요? 우리말과 아이들이요? 어. 창기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봤어요. 어. 다 보셨어요? 머리물까지. 여자 유재석 씨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손에 책을 들고. 예. 박토노문 배수. 경남 마산에 있는 서울의 친구하고 약속에서 올라오는 길에. 하나 샀어요. 저는 평소 또 직업상들은 책을 많이 봅니다. 아이들에게 논리 독서를 위한 그 속독 지도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속독이요? 지도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책을 굉장히 빨리 읽으시겠네요. 예. 빨리 읽죠. 다른 사람보다는 한 3배 내지 한 5배 정도는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노래를 몇 시간 정도. 몇 시간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요. 정속독이라 해가지고 책을 그냥 빨리 읽는 그런 속독을 해서는. 안 되고. 교육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반드시 읽고 나면 독후감을 적는다든지. 이런 기법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나 말이죠.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네. 이걸 몇 시간 만에 읽냐는 데 대답을 안 하시고. 대답을 안 하시고. 대답을 1시간 정도 이내에 안 읽겠습니까. 잠깐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글씨도 작고. 작고 그러고. 그림도 없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일반인은 1분에 한 600자 내지 700자 읽습니다. 네. 저희 제 같은 경우는 한 2500에서 3000자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책을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고 단어나 문장을 눈으로 보는 것이죠. 눈이 시점이 일정한 부분에 초점이 맺어지면. 그 일정한 9cm 정도 에리아에 있는 것은. 9cm 에리아. 눈에 다 들어오죠. 그럼 이 페이지만 지금 딱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독특한 선생님 한 분을 만나 뵙고. 석덕법 강의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꽤 오래 걸리신 거 아니에요. 책을 좀 많이 읽자라는 캠페인을. 예. 지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아이고 예. 참 축하할 일입니다. 왜요. 정말 진짜 요즘처럼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을 때에. 독서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이런 캠페인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코미디안이 하더라도. 좀 뭔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 좀 생각하는 유머. 이런 걸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실례하지만 책은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저는 저 옛날에 고등학교 무릎에 자취도 했는데. 아무 그거 가져갈 게 없어도 책만 싸가지고 들고 다녔고요. 요즘도 잠자기 전에 30분 내지 1시간은. 예. 꼭 이 책을 읽고 있어.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몇 권 정도 읽으셨는지를. 권수는 거의 많이 볼 때는 하루 한 권도 한번 보겠습니까. 요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루에 몇 권씩 읽으셨으니까 보셨을 것 같아요. 본 일이 없는데요. 그러시면 그렇게 보면 몇 분의. 요런 정도는 30분 정도만 하면. 그러면 선생님이 안 나타나셨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다 읽었다. 해서 저희들이 내는 문제를 맞추시면. 저희들 선물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분은 찾지 마시고. 급히 하려면 오십시오. 이분들은 저희를 직접 찾아오십시오. 지난주 방송을 봤거든요. 서점 가서 책을 사렸던 참이었어요. 무슨 책이에요. 제기말물이에요. 느낌표를 지난주 보면서. 정말 책도 이렇게 재미있게. 책을 소재로 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겠구나. 오랫동안 갔으면 좋겠어요. 우수에 젖은 듯한 분. 발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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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우수에 젖었어요. 우수에 젖었어요. 내가 볼 때는. 감수성도 예민해. 이분은 너무 젖었어요. 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그 어린이 한 명 있었죠. 이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 남았습니다. 아 괭이 부리마라. 99 100명째인데. 서점이 무너집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대박에 근접하신 어르신. 아까 저희랑 헤어졌던 자리에.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아 예. 선생님 여기서 지금 책을 읽으셨습니까? 예 책을 뭐 아무데나 읽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다 읽으셨습니다. 30분 동안에. 그림까지도 한 번 더 봤어요. 그림도 보셨습니까? 뭐 그림을 문제를 낼지 모른다고 하겠네요. 문제입니다. 쌍둥이 자매. 쌍둥이 자매의 이름은? 숙자와 숙희. 숙자 숙희. 숙자의 엄마는 무슨 가게. 비디오 가게. 비디오 가게. 잠깐만요. 사실 저희가. 저희가 80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저희도 긴장됩니다. 나중에 팔아먹었는데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그러면 보겠습니다. 비디오 가게인가 아닌가. 비디오 가게. 비디오 가게. 이거 정말 근데 저희가 짜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자아이. 이 쌍둥이 엄마가 임신을 했었죠? 임신했는 아이들 좀 일찍 낳았어요. 2.5kg 정도 되는가 그랬어요. 저희도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이죠. 선생님. 아니라도 할 수 없죠 뭐 제가 본대로니까. 여자입니다. 슬퍼 들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책 선포를 좀 드릴 텐데요. 한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맘에 드는 책들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많아요 전부 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0초. 시. 어 쏟았어. 자 예. 자 예. 뽑으셔서 가져가시면 다 드립니다 저희가. 선생님이. 저 부분만 집중농약을. 집중농약 들어갑니다. 저쪽 한국역사체 부분을 듬뿍 드러내십니다. 20초를 또 듬뿍 드러내십니다. 자. 시간 지금. 10초 남. 10초. 그 분이. 책이 다 가져가겠네요. 선생님 이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 예. 선생님. 이거 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들고 가야되요. 네 들고 가야되요. 네. 그런 말이에요. 이거 너무 벅찬 생활이죠. 야 이거는. 예예예. 선생님 지금. 들기 좋게. 싸고 계십니다. 네 싸고 계십니다. 한 번의 기회거든요. 예예. 와르르 쏟아지는 날에는. 천천히 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한 번의 기회입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 잠깐. 자세를 잘 잡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예예. 단 한 번의 기회로. 선생님께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아주 출발 안 했기 때문에. 요대세. 저거 안 할래요. 예예.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중간에 더 놔주세요 하면 저희가. 얹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좀 더 많이 뛰어주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더 드려요? 예예. 선생님 근데 옆으로, 옆으로 벌어지거든요. 조심하세요. 오오오오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뛰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놓지 마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없으시겠습니까? 안 돼. 안 돼요. 앞으로 놓으세요. 천천히 놓으세요. 천천히. 성공. 기분이 어떠세요? 과연 이런 행운이 나에게도 올 수 있구나. 세계대의 최고의 선물이다. 책 선물 받고 국과식을 보니까 제 마음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책 읽는 건 습관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21세기는 책 읽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책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감사합니다.